새우씨가 성격 좋구나 어 나도 제 회원하고 제 회원하고 제 회원하고 재밌어 그쪽 모임으로 시고 계셨습니다 털어 마침이 안 나는데 마침이 안 나는데 마침이 안 나는데 회원님한테 왔다 갔다 나도 예전에 씨름을 못 까면 까지 탄 건가 까지 탄 건가 까지 탄 건가 까지 탄 건가 왜냐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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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